전화기가 내려온다 내 머리 위로 갑자기 전화기 안녕하세요 혹시 살 수 있는 기운가 있을까요? 전화기 전화기 그레인 엄청 속상하겠네 그러면 아까 거울 미로만 가보자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말고 또 어디 어디 갔는지 아세요? 차량, 차량템이요? 네 거울 미로 말고 저쪽 구대시사 저쪽 네 저도 그때 비 왔어가지고 정확하게 좀 모르겠네요 아 그러세요 비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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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춥고. 올려 7분. 나이 형이 또 맞어? 어? 좀 되게 봐. 네. 네네. 근데 제가 너무 빨리 빠져나온 거 같아. 충격 안 맞지? 막이 있으면 걷어내고 싶지만 참아야 한다. 투고! 투고! 오케이. 여다가. 해보자 박수 박수 일단 생으로 먼저 먹어야지 오리지널으로 맛있지 맛있어 의뢰인 감사링 의뢰인 감사링 다음 영상 RE4 Monafide sta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머, 어머, 어머. 혼자서. 치! 치! 치즈는 사랑이지. 즈! 즈! 정말 맛있지! 우와! 우와! 드디어! 짜잔! 소고기! 그렇게 소고기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소고기!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육회. 우와, 육회 오랜만에 먹는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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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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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운동다도 봐. 와,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우와! 우와, 너무 맛있다 편안하게 마무리해주세요 1박 2일 동안 즐거웠어 고생하셨습니다 혜원이가 말한 거 다 했어 대게, 디저트빵, 시장 음식, 치즈, 소고기 다 먹었고 게임도 하고, 속초하이 타고 이거는 비가 와서 못했지만 완전 짱 신나게 즐겁고 진짜 혜원이가 원하는 의뢰서대로 우리가 다 했어 그날부터 나는 꿈을 꾼 거야 때론 힘들고 지친다 해도 너를 위해 또 돌아가지 않아 꼭 기억해줘 Dear my friends 꿈을 꾸는 동안 어디든지 생각만으로 닿을 수 있어 사라질 것만 같아도 언제라도 네 곁에 있어 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그날 때까지도 돌아가고 잘 모르는게 좋은 걸 그날 때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